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국인의 영화코치 이기환입니다. 2023년도 여름에는 여러분들 어떤 휴가 계획을 좀 세우고 계시나요? 이렇게 여름이 되면은 뭔가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만 우리가 좋은 사람들과 여행을 한다든지 또 맛있는 것을 먹는 것도 좋지만 우리 꼼빠 여러분들께서는 노래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2023년도에도 이기환의 썸머특강 올해는 특별히 썸머 가곡교실을 준비했습니다. 날짜는요 여러분 6월 22일 목요일부터 7월 13일 목요일까지 총 4주간 매주 목요일에 썸머특강이 진행이 되는데요. 시간은 3시 7시 이렇게 2회의 레슨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가능하시는 시간, 원하시는 시간을 정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썸머 가곡교실에서는요. 뭐 당연히 기본적인 발성이나 또 음악적으로 아주 가사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요. 정국민의 음악코치 이기환의 반주에 맞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좋은 반주에 맞춰서 자꾸 노래를 부르다 보면 노래의 실력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지고 멋있고 예뻐지고 또 정말 음악을 사랑하는 다정한 우리 꼼빠 여러분들이 모여 계시기 때문에 너무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좀 이번 올여름에는 뭐를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획 중인 분들은 빨리 썸머 특강에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지금 서울에서는 물론 화요일마다 우리 이기환 오페라연구소 꼼빠 여러분들께서 클럽 마르떼 뒤로 화요일마다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썸머 특강이기 때문에 서울 지역이 아닌 분당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이나 이쪽 경기권에 계신 분들 오시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율동공원 근처에 너무 멋진 아트홀이 있어서 우리 꼼빠 여러분들과 함께 노래도 부르면서 정말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분당에 계신 분들 특별히 우리 꼼빠 여러분들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요. 여기 지금 아래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3시 혹은 7시 중에서 몇 시에 또 모임을 원하시는지 남겨주시고 본인의 이름 그리고 연락처를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시 신청합니다. 7시 신청합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시간을 꼭 적어주시고요. 혹시 전화로 이렇게 문자로 예약을 하시거나 또 문의가 있으신 분은 우리 영화배우 이영혜 씨를 닮은 이영혜 실장님께 지금 여기 아래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거든요. 이영혜 실장님 번호로 문자로 또 신청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6월 22일 목요일까지니까요. 가능하면 한 6월 15일 정도까지 여러분들 빨리 신청을 서둘러 주시면 좋겠고요. 4주 동안 배우실 곡들은 우리 신청을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신청곡을 한번 받아서 가장 많이 요청을 하신 곡을 제가 엄선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분당에 계신 분들 혹은 또 근교에 계신 분들은 많은 신청을 해주셔서 정말 다정한 꼼바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 공통분모가 있어서 그런지 얼른 얼른 친해지고 또 가족 같은 분위기가 금방 형성이 되니까 여러분 저 노래 잘 못해요 하시는 분들도 용기를 내서 좀 건강해지기 위해서 또 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노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열려있으니까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이 초대 시간에 와주시면 좋겠고요. 본 영상의 아래 보시면 댓글과 또 설명란이 있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거기에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여름대도 작년에 이어서 우리 꼼바 여러분들과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반가운 마음으로 기다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 썸머 가곡교실에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